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금요일 어메니 스파이더맨 2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저번주에 영상 업로드를 못해서요 하여튼 오늘 찍겠습니다 좀 오래 하도록 할게요 지금 범인을 찾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 오! 자 나왔네요 오오 저 제가 1화에서 마지막 쯤에 저거 라디오에 설치했잖아요 여러분들 범인을 찾으려고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오 갑시다 하아!! 뭐야 아 기술이 생겼네요 웹부스터 2개를 같이 누르면 된다네요 이거 찍어줬는데 봐요 오 됐다 오오 오오 굉장히 빠른데요 그니까 이게 한개는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2개를 이렇게 하고 obe voilà 그렇게 빨리 오오오오오오오و 후이이이익 아 이번에 어벤져스 나왔다네,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마크로 이제ees 어벤져스를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하려고 여러분들 한 조합간 예, 이제 블루랑 에프님이랑 골이리 해서 하려 하는데 제가 요즘 명언증 다는거 바빠서 어 잠시만요 게임에 집착 없이래 어째 범인같은데? 오 저 범인 아니에요? 어 맞네 누구야 스톱 더 많이 갔잖아 저 범인이죠 삼촌 중인 어머 오 하니 호아 헉 쫄쫄해 자 근데 이건 뭐지 잠시만요 오 딸 onst 자 엉클빈이 죽인 범인이 맞죠 자 이거 뭐죠 유리를 어 스파이더베리 도와줄게요 어 아가씨 나오세요 어 좋아요 아가씨 구출해주고 착 오케이 아가씨 내려줍니다 괜찮죠 저 새끼 사이코에요 라고 하네요 오 도망가나본데 오오 오 뭐야 오 사고가 났네요 엉클뱅킬러를 가서 잡아요 자 피를 따라갑시다 오 시민을 공격한거 같은데 오 CK 오 죽었네 죽은 사람의 몸이 있어요 이런거 같은데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 이거 자 자 찍읍시다 오 자 찍었습니다 경찰이 오네요 오 메세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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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는거구나 자 집에 갑시다 자 한번 집으로 갑시다 이게 리턴 홈 딱 집 가는거 같습니다 라이브 바이더스 워트 유튜브 유얼 웹불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어우 자 너는 생각해 근데 저는 평안하게 생각해 저는 평안하게 생각해 저는 평안하게 생각해 자 옷이 매우 더럽게 되어있네요 자 이게 스파이더맨 슈투를 정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네 정할 수 있는것 같고 슈트가 하개밖에 없네요 이거는 이제 게임상에서 사진찍은거를 미션이나 리플레이 같은 사진찍은거를 흔적 남겨지는것 같고 자 이거 뭐죠 아 그 경험 이제 경험치 스킬포인트 오르는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야되는것 같아요 이거 슈트군요 슈트가 뭐 있는지 볼까요 어 슈트가 하나 둘 와 이게 되게 높네요 슈트가 레벨이 어 이거 왜이렇게 뭔가 좀 드럽게 생겼냐 이거는 그쵸? 눈깔이 이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이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아 아 원투옷이 다인데 음 자 이제 고모 자 경찰이 오 킬러를 잡았다 그 아까 그거같아요 아 맞네요 오 오 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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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벤한테 밴드 된 사람은 다시 들지않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제 이제는 계속해서 피터? 무슨 일 있니? 피니쉬 난 먼저 잃지? 아 너무 어려운데 자 끕시네 오오 숫! 자 한번 갑시다 집을 나갑시다 슈트를 안입고 나가도 슈트를 입고 나가야되나 기억이 안나네요 하다하나다 하나하나다 해서 기억이 안납니다 자 레드 오브 오스쿨 아 슈트를 입네요 아 레벨업했습니다 자 자 오스쿨타워 가십쇼 저게 이제 어 스파이더맨 될수있던 원인이죠 여기서 개나오나 일렉트리 그 2에서 나왔더니 기억이 안나네 하도 안됐다고 해서 유메세지 자 일단은 허어어어 아 저기 위에있네요 어 됐다 사람들 도와줘야돼 뭐야 오케이 허어억 저어억 저어억 좋았어 오케이 뭘 좀 찍어버리기 좋아요 유 루저같은놈 도와줘야돼 자 이거 잡았다 그런소리로 하겠죠 스토리가 중요하기때메 히어로릭 액 오오 저게 이제 시민들의 그건가 저게 이제 시민들의 그건가 자 이제 스토리를 깹시다 방금전에 뭐 하다가 이렇게 된것 같아서 스토리 자 이거로 호어억 헬기로 헬기타기 어더타기 여기같은데 오호호호 여기같은데? 오우 오케이 야 혈기가 뭐야 어 제로카스 쯔어억 으어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조선사 허어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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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건피해 죽어어 찻찻 야 일로와 총 갖고와 상놈아 이거 허어억 찻찻 찻어억 헤드가 헤드가 호잉 호잉 촛 촛 촛 하어억 헤드샷 오케이 엥란했습니다 자 디지게 패주고 이거를 오케이 오케 엔터 오스컵 들어옵시다 레인 어브 오스컵 브릿 오 뭐야 이거 우호어 어 좋아요 흥 오오 오쩔어 휴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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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잉 오? 뭐죠? 러시아가 게임 로시아강! 미안해! 내려가 있어 난 죽이지 않거든 쒸라고 자 이제 넘어가주고 오.. 스파이더맨 일단 죽지 않습니다 네 최강이가거든요 이 섹시한 근육 보세요 얼마나 섹시합니까? 자 호잇 오케이 자 어디로 가야 돼? 오케이 오 여기죠 웹슈터 쳐다다다다다다 오! 런샷갱 오! 얘 걔 아니야? 맥스 번개쓰는 얘 일렉토리 어 맞니? 그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들 얘가 이제 번개를 쓰거든요 그니까 뱀정관찌 물려서 그니까 이제 번개를 써요 근데 얘가 이제 좀 간실병자라서 얘가 이제 스파이크맨을 도와주는거 있나? 흐아 헤드쉘 오케이 간실병자를 내가 살려주세요 side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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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четы 쳐다 déc 도 Wahr 헤드쉣 와 이건 죽.. 와우 개멋있다 아 저는 죽겠는데 자 맥스를 도와주라 아 좋아요 오 오 왜 이름이 뭐야 맥스를 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얘가 막 그렇게 제가 알기로 스파이더맨 일 도와주다가 뭐 어떻게 생각하던데 봐봐 이러잖아 파트너 자 따라가는거 같아요 자 갑시다 자 맥스를 저 도와.. 맥스를 따라가서 맥스가 저 덜 도와주는거 같아요 어머러와드 이제 뭐 파워를 꺼야되나 그런거 같은데 터지나? 저 어딨냐 오우와 저 갑시다 오우 자 저거 같은데 이게 능력 쓰는게 아 이거죠 누가있나? 자 저거 같은데 자 이쪽으로 가주고 저기 없는 관계로 아 이걸 땡기니머네 이게 파워같아요 세기를 땡겨도 되기 때문에 좋아 오잇! 찾! 파워 갭 하나 어딨어요 한개 한개 더 어딨죠? 여기있네요 호잇 좋아 오케이 완료 아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됐던거다 아 쿨러가 잘 돌아갈게 도와주는거 같은데 오 됐다 오 뭐야 헐 러시아 갱 끝에 아 스트리트 갱 길거리 갱? 그런건가? 러시아들 길거리에 맞장인가? 좋아요 와우 AK47 이 각 분야에 맞장을 뜨는거 나는 미안하다 오잇 오잇 오케이 헤드샷 네개를 또 못가야되는거 같은데 오케이 뒤치기 헤드샷 좋아요 아 이렇게 끄는거 같은데 어 자 얘도 뒤치기 누가있어? 저 보라색깔이 저거같아요 자 저쪽으로 위를 보면은 3개를 했는데 49미터 58미터 또 하나는 일단은 저기부터 헤드샷 흠 총알 피해주고 전당하게 펠 죽어 크라시아 크라시아 자 이가쌤 좋아요 먼저 또개 치기 그룹 좀 카네 야야야야 그럼 빠따는 좋지 않아요? 학생 학생 어 여깄다 오케이 좋아요 됐고 좋아 일로와 들어가 들어가 있어 호잇 호 호 첫 선빵 에디션 어 나이스 경험시 달려 뛰치기 핫 오오오 아저씨 바다 좋지 않아요 주무세요 오 어 나 몰라 나 몰라 멍청한 놈들 내 옆에 있는걸 모르다니 죽여라 자 오케이 에디션 오 걸렸다 걸렸다 어 잘가 호잇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자 총알 뺏고 핫 핫 핫 섹 핫 핫 아 찼네 무서 sir 무서운걸 보르네 어어어어어어어열어엤 exhibit 마지막 어ugh medic 아저씨 or 아저씨 죽으세요 이제 이제 뭐어떼 365ute 꺾으면 전화는 안죽나? 저 정도면 죽지않아요? 오 얘 샤커? 오 혹은 제가 이름으로 말하자면 샤커! 자, 맞자 뜁시다. 오오! 뭐야? 샤커 보스인데요? 오 개아픈데? 잠시만 오 공격을 못피해요 좋아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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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우 이상한 기술을 쓰네 아 뒤두기 맞자 해주고 샤! 으허 딱 세 번이 때리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õ 아저씨 아저씨 발 냄새 나요 오 이거 뭐야이거 뭐야이거 아저씨 이리로 오세요 뒤지게 맞읍시다 하앗 어 뭐야 아이언맨이야? 허허 웃는가구서 이야 개모신인데요? 헤드샷 맞자 핫 일로와 오케 잘까지 어디로왔니? 어 내려와 내려와 어이 내려와 내려와 어 내려와 내려오세요 학생 내려오세요 오케이 학생 일로오세요 학생 잘가세요 허허허허허 개멋있다 어 근데 좀 불안했다 키가 없네요 아 메세지 확인 좀 합시다 굉장히 거슬리네요 오 오 아 어 야 어 자 Tell me about the Russian 나에게 러시안 누가 말하라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여기에 왔니깐 같은데 너는 왜 여기에 왔니깐 같은데 사실 뭐라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뭐라는지 몰라요 저도 오 배드가 오 배드가 오 배드가 자 그러면은 끝내주자 잘가 뭐야 내가 쓰는건가 조용히 해 오 뭐 기술이 뚫렸나본데요 오 오 뭔 기술 뚫렸어요 대박 와 이거 못 배우고 250점으로 되네 헉 이거 배워보고 싶다 오 개멋있을 것 같아요 짜놓기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보스 하나를 잡았고요 처음으로 보스 오 예 피터친구에요 저희 아버지가 죽고 제가 사업을 물려받으며 이 도시를 위해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용히 해 뭔 개술인지 모르겠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젠 scrape 들어오고 오 어디 오 음 얘가 뭐 만든 것 같아요 예 오스카소 헉 저거 뭐야 어머 저거 뭐니 와 와 와 마 파이더맨 잠들 저거 뭐 스파이더맨 잠들 뭐 스파이더맨 잠들 뭐 그런거 생각나가 오 쟤네 둘 다 나쁜 것 같은데 내보기는 뭘 꾸미는 것 같아요 내보기에는 끝이 않아요? 자 오 얘네가 이제 날 해치나? 와 생긴거 보소 어 저 공격한다는데요 님들 큰일났네 이미지가 왜 나다놨지 제가 레벨이 3이었거든요 지금 지금 제 인지도가 매우 안좋아졌네 아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서브캐스트가 나오는데 인지도를 늘린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아 위험하다 어 뭐야 좋아 좋아 일로와 똥꾸모 찰 아 굉장히 거슬리네 이거 지금 몸이 그냥 지금 슈트가 다 찢어졌는데 지금 자 뭘 80내가 어 4000 오 이거 한번 찍어봅시다 자 B를 꾸미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기술을 음 스파이더맨 아웃버스 기술을 좀 섞여놓을까요? 기술을 좀 아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거 이거 이게 좀 괜찮아 유용하기도 하거든요 던지는 것 같은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써봅시다 저기 지금 그거 뭐 던지는 것 같은데 음파? 일로와봐 오 얘네 안통하네 일로 가봅시다 이거 한번 써보고 써봅시다 좋아 아저씨드 아저씨드 파 우와 뭐야 이거 오 굉장히 좋은데요 아따 아저씨드 아저씨드 자 이제 스킬을 한번 더 배웁시다 스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아 웹폰을 잡아서 던지는 것 같고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가 근처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것 같고요 이거를 배워볼까요? 어 이게 좀 쓸만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근처에 있는 물건을 잡아가지고 던지는 것 같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는 좋은데 어 여러 명 공격할 때 이렇게 여러 명 공격할 때 좋을 것 같네 빵 이런 물건 아 됐네요 이런 각종 물건을 사용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배우기 잘했다 이거 쓸만 있겠는데요 이게 원대 이거 배우는게 아닌데 나이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저번주에 못 올렸으니까 오늘은 좀 더 오래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인지도를 아 맞네 인지도를 깎아 다시 이제 저거 갑시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요 우와 개간지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오 나 이거 임지도까지 예 하고 끄겠습니다 스케퍼에도 좋나 진짜로 와 오 4000이면 거의 스킬 세개값 이에요 아 좋아 형 좋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이 나쁜놈들 차 딸 잡아가지고 하는 미션같아요 자 갑시다 러시아 칼 가서 아아 일단 뒤에가서 사람은 그게 돼요 좋아 나오세요 누님 오우씨 뭐야 오 이게 미쳤네 좋아 일단 눈을 봉쇄하고 오우씨 오우씨 아 쟤부터 떨어뜨려야겠다 나와 너 너 나와 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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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와 나와 나가 있어 여기 나가 있어 이게 미쳤나 이게 아 누님 나오세요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누님 예 나오세요 예 번호 좀 가르쳐주시거든요 좋아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카치 크으 크으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이네요 아 미션이 생겼네요 이게 이제 인지도가 좋아지다보니까 사라졌네 아까는 인지도가 쓰레기여서 미션이 없었던거에요 아 나 옷 좀 갈아입고 싶은데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메지 스파이더맨 2 2화를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주 금요일에도 재미있는 어메지 스파이더맨 3화 스토리를 즐겨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